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래마입니다. 달래는 궁리가 뺏떡뺏떡 가고요. 매미는 매룽시릉 매룽시릉 울고요. 아유, 매미 소리가 이렇게 강하면은 덥다는 소린데 지금 9시가 넘었거든요. 원래 아침에 7시에 산책을 나오는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산책을 안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가 쩡 나는데 아유, 8시 반쯤이 돼서 아, 이러면 뜨겁다. 안 나갈래. 하고 있었는데 멍청이 텔레비 보고 있었는데요. 아, 바람이 슬슬 부는 거예요. 그것도 시원한 바람이. 그래서 와, 나가도 되겠다. 하라고 공원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나서 해가 나면은 엄청, 아이고, 여기 공원에 물 봐요, 물. 비가 많이 와서 엄청 뜨거울 건데, 해설은 뜨거워요. 덩작이 따끈따근한데 바람이 꼭 가을 바람 같애요, 가을 바람. 바람이 가을 바람 같애요, 가을 바람. 바람이 가을 바람 같애요, 엄청 시원해요. 헐,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나올 건데 안 나왔더니 아이고, 참 말라. 근데 달래도 좀 나가도 소리를 안 하더라구요. 딴 때는 엄마, 안 가? 엄마, 가자. 이러는데, 달래,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 기다리라고 하면 딱 기다리네, 우리 달래. 자, 가자. 걸으면 날 살리라고 이렇게 뒤로는 달래. 가자. 달래야, 괜찮아요. 달래야, 어딜가. 아,ETH 다 내면서 내가 지없이 운다. 우리가, 달래가 제일 좋아하는 저는 족구장이에요. 족구장 축구장을 엄청 좋아하는데 비가 안왔으면 아이고 좋아하라 할건데 오늘은 아마 물이 있어서 아이고 좋아하라 안할 듯 싶어요 공원 너무 좋죠? 깨끗하고 공원마다 500m는 안될걸? 화장실이 다 있고 또 청소하는 분들이 코스코스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원이 깨끗해요 엄마 산책을 하는건지 아따 매미 소리 징하다 진짜 매미 소리가 징하다 저장 달래야 달래 어디갔노 또 풀먹는다 저럼 자식 제가 희연하게 요기 모으면 풀먹는다니까 풀먹는 장소가 딱 두군데 있는데 요기하고 저쪽 공원에 하고 풀먹는데요 어떤 풀을 먹냐 하면은 이 풀 이 풀 이 풀 이 이 이 이 뽀적뽀적한거 있잖아요 저봐요 먹는다고 정신없어요 달래야 맛있나? 어이 어이 달랑 달랑 풀이 맛있어? 아이고 참말로 내가 못산대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 풀을 뜯어먹을까 지가 소도 아닌데 소마냥 저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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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말로 희안한 놈 아이고 큰일났다 달래야 큰일났다 비가 온다 아 비 한방울도 싫어하는 우리 달래 비온다 얼른가자 비를 한방울도 싫어해요 비만 오면은 집으로 세급하게 뛰어가요 가자 달래 집에 가자 비가 온다 큰일났네 집에 갈려면 한참 걸리는데 비가 와서 큰일났네 요는 수풀 속이라서 비가 안맞는데 큰일났네 자 여기까지 하구요 여러분 좀 시원했습니까 저 8차선 도로에 저 차 밀린거 봐봐요 와 차 겁나 밀렸네요 신호등 받고 지금 이 시간에 왜 차가 밀리지 근데 여기가 8령대로거든요 그랬더니 8차선 도로인데 엄청나게 차가 밀렸어요 아휴 비가 온다 빨리 가야돼 저놈이 비오면 한방울도 싫어해서 빨리 가야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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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